미국 지질조사서 USGS 이번 지진의 진원은 티벳고원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칭하이성입니다 본진이 발생한 약 25분 후에 동일한 진원에서 규모 5.1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의 진원은 중국 진창 진창은 칭하이성 인근의 칸수성에 있는 인구 46만의 도시입니다 진창 남서 111km 지진의 규모는 6.6 강진입니다 중국 지진국은 규모 6.9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1월 7일 17시 45분 UTC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은 UTC의 9시간을 더하면 1월 8일 02시 45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 매우 얕은 곳에서 규모 6.6 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USGS는 예상되는 피해 평가에서 4단계 중 위에서 두 번째인 오렌지로 평가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пlet Box 하노 수치